몰입하셨어요? 그렇게 정신없이 돕진 않은 자연인 말릴 틈도 없이 순식간에 계곡에서 다리 급기야 입속하게 하는데 네, 안 좋으세요? 너무 시원하죠? 한겨울에도 끈덕없다니 이 정도는 아주 따뜻하다, 따뜻해 찬물이 들어와서 다시 작업에 임하면 어떤 뭐랄까 하여튼 더 좋은 예술품이 나온 데나 자연의 기운 충전 완료! 마무리 작업을 위해 서둘러 작업장으로 향하는데요 목욕 재개로 감성 자극하니 꽉 막혔던 생각 뻥뻥 뚫리고 생각지도 못한 영감이 솔솔 아하, 손이 나는구나, 나라 나라 그렇게 완성된 장승 어디 구경 한번 해보실까요? 아직 완성은 안 됐는데 거의 됐다고 봐야지 표정을 한번 봐봐요 어떻게 다른 애들하고 또 틀리게, 재밌게 또 나왔죠 금세 만드시네요 따라오세요 이번엔 산이다, 산 깜짝이 형이 수확하시면 어디 가시는 거야 꼭 뭐 산에 가서 뭘 한다기보다도 기분 전환하러 지금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, 근데 이건 뭐지? 기분 전환 차원이 안 있다 딱 봐도 상상하게 발물이 턱턱 막히고 자연피드는 딸리났다, 딸리났다 매일 만나고 있어 와, 직각으로 올라가요? 그렇죠 그냥 이제 좋은 길로 안 가고 이리 수직으로 가면서 온 땀을 다 흘리고 내려오면 어떤 개운함이 있습니다 나와 지금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연피디 그렇게 자신과의 싸움에 정신이 혼미해질 때쯤 뭐 있어요? 아, 이거 삽주라고 혹시 아세요? 노련한 손놀림에서 서서히 그 자세를 드러내는 요 녀석은 삽주 위와 장을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장약한 사람들에겐 최고의 명량이라고 몸에 좋다는데 그냥 넘어갈 소냐? 아닌 경우는 돼? 배려서 먹으면 위에 좋은 거니까 뭐 탈은 없는 거예요, 센 거로 먹어도 좋은 거 먹었으니 다시 기운내서 출발 어, 가만히 있어 이게 무슨 냄새가 어허, 또 뭔가를 발견한 모양이니? 능이, 혹시 아세요 능이? 내가 알아요 이거, 이거 봐 이거 이거 네? 이거 이거 봐. 이거 봐. 이게 능이에요. 이게 능이에요. 도게, 그게 partners 증인을 현부시킨중 대부분의 owe. 능이 버섯 다양한 미녀랄과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화를 돕기 φ sin 이유 불레스트로를 낮추는 등등 한마디로 흠헠... 몸에 좋다는 걸 흥분하실만 하네요 아 향기까지도 끝내줍니다 1능 2포고 3송이래요 그 정도로 능의를 알아준대 욕심난다 욕심난 완전 신받답니다 이거 기분전환 제대로 한 자연인 어깨에 잔뜩 힘주고 하산하시는데요 우리 신랑 최고야 이 귀한 능의를 이거 봐봐 실질적으로 이거 봐봐 이제 봉은 아내에게 넘어갔습니다 몸보신 제대로 한번 시켜주겠다나 영양떡으로 능이 쭉쭉 찢어놓고 여기에 통통하게 사로는 신한 각하말이 깨끗한 부화 이 침에 침 한 번 뿔꺽 섞이고 기다리는 일만 남았겠죠 진짜 좋겠는데요 같은 시간 노련한 손놀림으로 뚝딱뚝딱 자연인 역시 분주한데요 해가 떨어지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답니다 강원도 산속에는 원래 겨울이 빨리 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밤에 난로를 피고 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추워서 모든 게 낯선 산골 생활이었지만 도시 생활의 팍팍함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데요 작품에만 이렇게 순수하게 빠져들고 작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나도 이제 가장이니까 좀 경제적으로 힘들게 됐죠 녹아다라 그러죠 막일을 이래 그리고 삽자루를 들고 막일도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점도 있었죠 물론 산골에 정착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너무나 낯선 땅이었으니까요 먼지구동인데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진짜 집 하나도 없는 13km로 올라와서 외지라도 이런 곳이라고 생각 안 하고 이렇게